미투에는 또 애기잖아 완전히 어 완전히 그런 애기보다 귀엽다 아냐? 우연이도 되게 예뻐요 자리가 났다 조심조심 우연이 빠지마빠 구해주니까 걱정마 그래 지금 빠져? 어? 하지마 철라워야 그렇게 하면 안돼 저 여성이 진짜 빠르게 어 왠지 느낌적이 아니 애들 왜 이렇게 아기같아 오 그쵸 우리 안무가 엄청 크다고 네 야 저거 인지 뭐 안남칸에 이제 왜 안개 안그네 이제 왜 안개는크네 이제 점점점 이게 어른iale 이제 어른들이